자, 이전 시간에 우리 함수의 형식을 배웠으니까 재빠르게 이 함수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, 저는 여기 제목을 표시하는 이 부분이 있죠? 여기에요 현재 페이지의 제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제목 표시줄에도 제목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 타이틀 부분에도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, 이렇게 했는데요, 이거 잠깐만 접을게요 이거 누르면 접혀요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코드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딱 보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코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코드의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들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를 똑같은 의도의 코드들에 전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하나의 함수로 묶을 거예요 자, 여기서 이렇게 php 코드의 시작을 알리고요 function print title 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cut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print underbar titl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를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됩니다 동작은 똑같아요 하지만 코드는 훨씬 더 효율적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print title 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사람들은 어? 저기 있는 내용은 뭐 제목을 출력하나 보네 라고 딱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개선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용하면 print title을 호출하고 있는 모든 호출에서 동시에 개선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폭발적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거 말고도 여기 몇 가지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저는 또 교체를 해볼게요 function print underbar description 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컷해서 print underbar description 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여기 있는 글 목록도 function print underbar list 라고 하고 여기 있는 코드를 컷해서 이리로 옮기고 여기에다가 print list 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로직들이 이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일종의 정리정돈을 위한 수납상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함수는 훨씬 더 다면적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정돈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정돈 한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의 수납상자는 꿈도 못 끌 만큼 엄청난 마법의 수납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선반 같은 거 수납상자를 샀어요 근데 크기가 손바닥만 해요 근데 그 안에 63비팅 같은 게 막 들어간단 말이죠 예 저기는 북한산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 부피는 그대로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현실에서의 수납상자 안에 물건을 놓으면 그 물건은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이 수납상자 안에 놓으면 이 코드를 언제든지 꺼내서 1억 번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마법 같은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아주 혁신적인 도구인 함수를 살펴봤고요 일단 여러분 함수를 정리정돈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를 볼 겁니다 우리 함수는 지금 입력값도 없고 출력값도 없지만 그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하면서 함수에 대한 풍부한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일단은 빈약하지만 정리정돈의 도구다 라는 걸로 출발합시다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